안녕하세요. 저희도 문화체육보만부 대학생회자 9위. 안녕히 계세요. 저희는 통일시장에 와있습니다. 통일시장은 우리 안에서 또 어떤 도시락을 보내셨죠? 도시락 하나로 저희가 먹고 싶은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보니까 도시락받을 만들어봅니다. 도시락 식단에 막 단단한 것 같아요. 또다른거에 가방이 먼저 알아보냅니다. 꼭꼭이 없음은 분리요. 이런 곳에 왔어요. 응, 닭의 집에서 왔어요. 을만장에 왔어요. 그래 맞다? 맞다? 맞다 네 오실까요?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중간에 코로나 뉴욕 해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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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도로 두부 기다리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하나 남았습니다 네 어떤 걸 고를까요? 네 좋네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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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자 드디어 손실하게 담았습니다 이거 뭐 담았어요? 저는 첫 컨셉은 사실은 담았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 빈약하죠? 새 도시락이 상당히 빈약한 편이에요 오다가 많이 먹었잖아요 그쵸 잔재칩 분위기로 잡채도 담고 김밥이랑 손발미도 잘 먹었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음식들이 많아서 약간 초콕한 느낌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